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구독자 천명이 되면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누군지,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를 밝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이곳은 아주 작은 사무실이지만 뜻은 웅대한 새누리당 당사입니다. 제가 새누리당 당대표입니다. 초대 대통령이라는 거로 바꿔놓은 사람이 DJ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했습니다. 나라의 생일이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경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미완이지만 통일은 대박이라며 탈북을 먼저 온 통일이라 말씀하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따르는 새누리당입니다. 우리 당은 뭔가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고라에서 일단 댓글로 쌓았고요.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가 태블릿 PC로 뭐 자기네 PC를 태블릿 PC라고 말하면서 최순실, 최서원으로 개명했는데 왜 최순실이라고 하죠? 김건희, 그럼 김명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을 바꾼 사람은 최서원입니다. 최서원의 태블릿 PC로 대통령을 농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럴 리가? 그러다가 10월 25일 그 다음날 이영렬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께 맞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고라에서. 저 아고라에 처음 글 썼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 글이 홈페이지에 올랐을 때. 그거는 그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었던 다른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내 아이들이 걱정됐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제가, 제 목숨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욕하는지? 좌와빨들이? 3.15 부정선거를 했다고요. 3.15 부정선거? 왜 할까요? 본인이 당선되지 못할까 봐 하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라고요? 3.15 그 선거에 대통령 선거는 단독 부정선거였습니다. 단독 부정선거라고요? 왜 부정선거랍니까? 이기붕 씨가 장면 부통령 그 사람에게 질까봐 한 겁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온갖 여자 문제로 굉장히 비하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이분은 처음부터 군인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다가 뭔가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만주군관학교로 갔죠. 거기서 수석인가 차석인가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이분이 독립군을 잡아 죽였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독립군? 그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온갖 비리와 온갖 악해 비하그라로 7시간 동안 거시겠다. 결혼 안 하는 아가씨에게 그런 몰상식한 비난을 하면서 탄핵했던 저는 가만히 동조한 국민 여러분도 사실은 3구 대선 이후로 싫습니다. 우리 당이 지키는 건 박근혜 대통령님이 완전히 온전하다 생각할 때 당을 우리 대통령님에게 넘겨드리거나 해산하거나 하려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총선에 안 나가면 중앙선관위가 합법적으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당은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공교롭게도 똑같은 비례대표 28번입니다. 그때는 지역구를 여러 명 신청했지만 그중에 한 명만 내보냈었고요. 비례대표도 또 여러분이 신청하셨지만 우리 정당의 원칙과 안 맞을 때는 어떤 이념과 정당이 맞지 않을 때는 안 보냅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비록 1051명의 구독자 51명 52명의 구독자님들께 얘기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없애야 돼요. 국고보조금으로 1번당 2번당이 다 퍼져요. 선거보조금, 경상보조금 이 보조금을 1번당 2번당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정당엔 1원 한 푼 안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서류들을 내야 될 때 그 서류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전에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당에 돈을 주냐고. 그런데 선관위는 왜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냐고. 그 모든 프린트 비용 뭐 그런 거 전부 다 우리 당원의 당비입니다. 우리 당은 정말로 깨끗한 정당입니다. 깨끗한 우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을 아주 죄악시 만들었던 그 치졸한 사람들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28번 여러분 그리고 또 아세요? 저 이게 총선에 임하기 전에 21대 총선에는 후보자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떤 말이냐면요. 1번당 2번당에게 돈을 퍼주면서 의원이 없는 당당에는 1원 한 푼 안 주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도 알았는데요.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 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또 줍니다. 그러면 전라도는 무조건 1번당 경상도는 무조건 2번당을 찍죠. 그러다 보니까 1번당 2번당은 당선되든 낙선되든 똑같이 15% 이상을 득표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배로 받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돈입니다. 아 여러분들 중에 누가 세금 안 낸다고 하시죠? 세금 안 내냐요? 세금 안 내지 않아요. 저도 저기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저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부세를 냅니다. 종부세는 남편이 내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 소득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데요. 부가세 10%는 냅니다. 우유 같은 건 면세품이니까 돈을 안 내죠. 그렇지만 기타 여러 개 살 때 다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10% 그 물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지금 화려하게 선거운동하는 그 당 그 당에게 돈을 퍼주고 또 그 당에다 찍어서 또 돈을 줍니다. 이중으로 줍니다. 이중으로 주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1번당, 2번당이 전혀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1번당, 2번당에게 돈을 안 주고 15% 득표했을 때 돈을 주면 그나마 뭐라고 할 수 있죠. 국거보조금 대출을 주지 말고요. 선거 비용도 당선됐으면 그걸로 끄시고요. 답답해서 잠깐 쉬고 다시 방상할게요. 여러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님은요.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한 농지개혁을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농지의 95%가 자작농, 자유인으로 되게 하여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의 개념을 채득하게 하셨고 1954년에는 문맹 퇴치 5개년 사업, 초등의무 교육완성 6개년 계획 등의 실시로 1945년에 78%의 문맹률을 1958년에 4.1%를 극감시키셨어요. 아세요? 국민 여러분, 그를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정치를, 정치가들이 제대로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전국, 대한민국 전국이 그분의 기념비고 유적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놓으신 그 문맹 퇴치에는 그런 그룹에다가 자작농으로 만들어놓은 그 자유개념 정착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유개념 정착과 문맹 퇴치의 힘을 이어받아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정치가들의 반대로 특히 DJYS가 엄청 반대했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시고 원전을 건설해서 값싼 전기로 수출 중심의 무역국가의 초석을 다져서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DJ는 농업국가로 해야 된다고 그랬고 YS도 그랬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에 들어놓아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랬죠. 지금 경부고속도로 없었으면 했을 뻔했어요. 우리가 지금 농업국가면 이대로 살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2등이던 나라를 10등 안으로 올렸어요. 우리 위대한 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그러셨잖아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88올림픽 그거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평창올림픽으로 대신해 보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자기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국회의원 된 자들까지도 지금의 2번 당이죠. 그들이 자당 출신의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탄핵한 자들 1번 당, 2번 당 전 다 싫습니다. 1번 당은 이념에 의해서 북쪽에 퍼주는 정당이죠. 그리고 2번 당,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도 팔아넘기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 2번, 김일성이 2번의 국힘당의 후보면 그 자가 자유 우파인가요? 저는 탄핵 무효하면서 같이 운동했던 그 내 동지들 정말 지금 싫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제, 이건 쓸데없이 우리 국구를 낭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제대로 사용합니까? 지방공항, 지방공원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선심성 정책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짊어질 빚이 됩니다. 이 선심성 정책을 펴는 사람, 1번 당, 2번 당부터 다 선심성 정책을 펴더군요. 그 선심성 정책을 펼 땐 자기 자산과 소득의 일부, 그러니까 월급이든 이자소득이든 일부를 내놓고 말씀하십시오. 자기 돈은 땡전 한 푼 안 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정책 펴겠다, 저런 정책 펴겠다고 하는 그 선심성 정책 펴는 사람 찍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당의 정책입니다. 국회의원 제도를 변경합시다.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입시다. 원래 지역구는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바로 4년 전에 여야가 합당해서 비례대표를 무슨 준연동형 비례대? 이런 식으로 해서 53명의 지역구로 가져갔어요,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53명을 가져갔고 이번에는 저도 몰랐는데 한 명이 또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례대표는 46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1번당, 2번당을 무조건 찍어서 15% 넘겨서 그들에게 낙선되던 당선되던 또다시 선거비용 보존을 해주지 마시고 14.99%로 당선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 28번, 단 한 명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후보자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몽땅 찍어주셔가지고 나머지 45명을 몽땅 떨어뜨리십시오.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꼭 듣는 사람 다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좀 해보십시오. 국민의 분노를 정치가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교육정책은, 교육은 백년지 대개입니다. 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대학 정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예, 저는 의대를 보내려는 많은 그런 학부모들의 단체의 장이었습니다. 예, 기회균등의 대표적인 사법고시를 로스쿨 제도로 바꾸면서 없애버렸죠. 예, 누가 그랬을까요? 아시죠? 여러분. 사법고시를 부활합시다. 그는 사법고시, 본인이 사법고시를 갖다 고절 출신이면서 붙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이걸 없애고, 이거는요. 예전에 아주 나쁜 양반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 학비 비쌉니다. 그리고 그건 학교에서 어쩌면 함부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기회균등,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기회가 균등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사법고시를 부활합시다. 로스쿨 없앱시다. 우리 새누리당의 정당 정책은 다섯 번째, 자유시장 정책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입니다. 자영업자를 죽이는 개정법, 중대해제처벌법 제6조를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상속세를 완화하십시오. 허리띠 졸라매고 모았던 돈입니다. 그 돈을 상속세로, 저는 이건이 그분만큼 많이 모아놓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빼앗아가는, 이거는 공산당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얘기했죠. 종부세 만든 거. 종부세 폐지하십시오. 허리띠 졸라매고 샀던 집. 비싼 지역에 있다고, 종부세 내고. 우리 남편이 얘기하다군요. 우리가 피박에, 쓰리고에, 멍박에 다 걸린 것 같다고요. 저희 재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이 두 곳이라, 부산과, 하여튼 두 곳이라서 종부세를 냅니다. 이 종부세 폐지하십시오. 여섯 번째가 선심성 정책을 만드지 말라입니다. 여기까지 얘기 못할까 봐 미리 앞에다 넣었었고요. 이거는 4월 2일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4월 2일 방송을 찾아보면 SBS, MBC, KBS 국회 방송 나갔고 유튜브로도 중선위에서 나갈 겁니다. 아직 제가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사실 원고지도 준비해 갔는데 전혀 다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못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정당 정책의 7번이 축구협회를 특검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1970년대, 1960년대 아마 그 이전에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가난해서, 나라가 가난해서 그 협회장의 돈으로 협회를 이끌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구협회에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답니다. 이 축구협회에 정몽규, 정세영의 아들이죠. 정주영의 아들이 아니고 정세영의 아들 정몽규의 축구협회 이것을 특검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클린스만 감독을 했는지 이강인과 손흥민의 뒤에 숨어서 그들을 전세계에 쪽팔리게 만들었던 죄송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정말 예의범절의 국가고 5천 년 동안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완전히 비웃음을 만들었어요. 축구협회, 그들 뒤에 숨은 축구협회 회장, 축구협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검하십시오. 그리고 국세청은 이들의 세무조사 하십시오. 클린스만 감독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클린스만 우리나라에 몇 번 왔습니까? 그가 우리나라에 세금을 얼마나 냈습니까? 그가 제대로 하지 못한 세금 다 몰수하십시오. 그리고 5.18 민주화라 포장된 그것. 저는 5.18 때 대학생이었습니다. 5.18이 어느 날인지 알아요? 1980년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17일 날 전국의 대학생들 모임에서 얘기하다가 개명된지 영남된지 어느 대학생이 우리 학교 휴학령이 풀렸남 알아보자 그랬는데 그때 새벽 5시를 기회선가 전국의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던 날입니다. 5월 18일. 아니 그러니까 1980년 5월 18일 일요일에 그날에 무슨 민주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5월 12일인가? 서울역에서의 집회에서 그렇게 그때 외친 게 그때 이상하게 대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대학생들의 순수한 어떤 그런 정치적 집회를 김대중, DJ씨가 이용하고 그걸 역이용하는 게 혹시 전두환 씨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집회를 했었고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제 앞에 떨어진 체류탄을 던져서 사실 다른 곳으로 던져버렸었습니다. 손목이 잘릴 뻔한 그런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인이 그렇게 광주에 그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군인이? 마약을 먹였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2018년에 미국에서 극비문서 기한이 돼서 풀었던 것 중에 보면 제가 그게 받던 정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 분명히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1980년 광주에 북한에서 600명이 어느 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5.18 이거 정확히 조사해요. 지만원 박사를 가두지 말고 그 다음 그럼 구속한 상태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5.18 관계자들과 5.18 유공자들 도대체 5.18 유공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5.18에 총 맞아 죽은 사람들 우리나라 군인의 총이 아니라는 것도 얘기가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와 5.18 관계자에게 둘이 나와서 생방송 대담하게 하십시오. 전 국민이 알아듣게 5.18에 숨지 말고 5.18 얘기만 하면 잡아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5.18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유공자라면 내가 왜 어떻게 유공자가 됐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왜 그걸 못 알려줍니까? 그리고 왜 자꾸 늘어납니까? 그리고 9번 박근혜 대통령님 이분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윤석열 씨 박영수 특검의 제4팀장 윤석열 팀원 한동훈 박근혜 대통령님 태블릿 PC 그거 조작 아닙니까? 왜 안 돌려줘요? 최서원 씨가 달래는데 최서원 씨가 최순실 거라고 했으니까 내 거면 돌려달라고 근데도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잖아요 판결이 났는데도 안 돌려주고 있으면 숨기는 자 그 자가 범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로 복귀하세요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10번 마지막 10번째 정책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배경과 결정 과정을 조사하십시오 이게 우리 정당의 10가지 정책입니다 이거에 자세한 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저의 정책을 드러냈으니까 저는 더 위험해질 수 있겠죠 저를 죽이려고 교통사고 낸 것 같고요 엄청난 그 커다란 트럭이 저를 한 번 다니고 두 번이나 한 번 두 번 들이받고 저는 그 고속도로의 그 가드레일을 망가뜨려가면서 제 차 세 번 박혀서 차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그거는 SM5였습니다 SM5 좋네요 근데 저 살았으니까요 저는 사고 나기 일보 직전에 두 번째 사고의 정면충돌 제가 죽을 것 같았을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남편 혼자 어떻게 살지 그거였고요 살아나고 나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 이분들이 날 살려줬구나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면복권되셨다고 우리 당원들 당비 그만 내시는 분들도 있고 탈당하신 분도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말로 지금 경호원들이 경호원인지 감시원인지 대통령님 사저 그리고 번호사비형 유영하 씨에게 줬던 그 돈 그 돈도 다 국고로 다 환수해갔죠 박근혜 대통령님 돈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 예우 해주나요 사면복권됐다고 대통령에 복권된 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으로 그리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 복귀하시면 남은 인기만 하시면 되지만 이게 아니면 우리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대선에 도전해서 이 국고보조금은 1번당 2번당에 주는 거 싹 없애버리고요 우리 순수하게 국민의힘으로 진짜 국민의힘 당 말고요 2번당 그 2번당으로 바꾼 사람 누군지 알아요 탄핵의 주역이었던 김무성 씨예요 도장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1번당이 2번당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5명 중에 한 명이 유영하였습니다 강남 강남은 아무래도 돈이 많은 지역이니까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죠 자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보단 평등을 중요시하지만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들이 평등한가요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한 곳입니다 소위 위에 몇 사람들만 부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평등이죠 그게 평등입니까 우리에겐 가난도 해요 그래요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그 얘기 할 때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그냥 저는 가슴에 전눌이 왔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님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사리사역을 탐했나요? 그분이 경부고석도로 만들었고요 그분의 글씨 광화문을 없애버린 문재인을 나는 증오합니다 문재인 당신은 진짜로 51년생인가요? 48년생인가요? 남북이상가족 갈 때 31년생으로 했던 그거 그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나보러 언젠가 우리 새누리당에서 우리 새누리당을 폭파시키면서 대한외국당을 만들게 됐던 조원진씨 그 조원진씨를 승상하는 그분들 저에게 분명히 태극기 집회의 저의 동지였어요 근데 저에게 뭐래냐면 정빠래요 정광룡의 여자래요 어쩌면 이렇게 좌빨같은 얘기를 하는지 분명히 나의 동지였는데 정말 싫습니다 세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부모님이 날 낳아주셔서 그 어려운 과정에 힘들게 만들어주세요 힘든 과정에서도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국립묘지에 계신데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근데도 못 가봐요 왜냐하면 자꾸 코스심 당하지 않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심 당하기 싫어서 안 가요 우리 엄마 내가 안 와서 아직도 못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그분보다 먼저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제가 내 구독자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올린다는 게 사실 나 자신을 알린다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고 내 아이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의대 정원 2천 명 함부로 늘리지 마세요 윤석열 씨 의대 정원 의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실 이과생 저는 이과 출신의 여자와가 대통령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떤 선거에도 놀러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놀러가고 그랬죠 그리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찍었습니다 왜냐고요 앞에 사람들은 대학을 안 나왔거나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 출신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한 번쯤은 이과 출신의 출신의 대통령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전자공학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앞으로의 세상은 전자공학이 발전할 거라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누누이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뜻을 이어받아 전자공학과를 가신 겁니다 무슨 대통령을 백으로 간 것처럼 얘기하고 마구 비하하는 사람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전자공학과 가실 때 본인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저보다 안 좋은 점이 저는 제게 위기에 처했을 때 저를 구해줄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자기 편이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을 먼저 떨어뜨려 놓고 사임하게 만들었던 게 탄핵의 시발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조언을 못 받았을 거예요 탄핵 탄핵 이 거짓과 조작과 이런 세상 대법원 새누리당과 오그노 클린 선거 대표가 했던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은 왜 시작도 안 합니까 왜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면서 본인들은 법을 왜 안 지킵니까 180일 이내에 선거해야 될 걸 아직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투표장에 가셔서 참전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투표권입니다 투표권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제일 중요해요 투표하러 가셔가지고 지역구는 찍지 마시고 비례 28번만 찍으세요 그래서 지역구에 누군가 1번 아니면 2번이 당선되겠죠 그러면 그들의 투표가 15% 이하 14.99%로 당선돼서 선거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28번 단 한 명의 후보를 낸 진윤희 씨 아 그분이 그러다군요 전 몰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다면 생명윤리법이 그 다음날 통과될 예정이었답니다 그것도 망가트려놨군요 언론 언론 저널리즘의 기본이 뭔지 아셔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을 하십니까 사실을 진실되게 보고하는 거 보도하는 게 저널리즘의 기본입니다 저널리즘을 지키십시오 옛 동아일보 조선일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신문이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호 28번 비례대표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밑에 찍어주셨다군요 전에 21대 총선 개표 투표에 참가했었거든요 개표 참관인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28번을 찍어주셨던 그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28번 새누리당 28청춘 28번 찍어주세요 저는 선거운동을 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거방송에 나갔던 것을 다 그때 3분 20초밖에 안 주기 때문에 다 얘기 못했던 것을 마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북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치아에 엄청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이 경제의 꼴찌에서 2등이던 나라를 지금 10등 안에 들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1921년 그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장일치를 통과시켰답니다 우리의 뭐 거의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본도 찬성하셨네요 모든 나라가 찬성했습니다 우리 선진국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후진국이었고 자라면서는 개발도상국이었고 지금은 선진국이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시민 여러분 뭔가 잘못된 국고보조금을 없앱시다 국고보조금 1번당 2번당하게 완전히 퍼주고 그 다음에 15% 이상의 득표로 낙선되거나 당선되거나 모든 도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건물 샀다고 들렸습니다 건물 사서 지금 다 쓸 수 있습니까 임대사업이 있겠죠 그들은 임대사업하니까 주민세 법인세 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은 우리 당은 한 달에 연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은 당비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고요 2017년 3월 10일에 탄핵된다 그때 전북 경찰차에 스피커가 나사가 좀 풀려있는 상태로 그때 밀어서 그게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피 엄청 많이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입당원서를 썼습니다 물론 저도 그날 입당원서를 썼죠 저는 2017년 3월 10일에 입당했고요 2017년 3월 입당서에는 당비 내라는 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당원들은 당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 새누리당 28번 찍어주세요 지옥구 찍지 마세요 근데 투표하러는 꼭 가세요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세요 지금의 정치가 만족하신다면 1번 당 2번 당 찍으세요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번 당은 이념으로 2번 당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로 정치가 올바른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이 그랬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언제요 박영수 특검일 때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우병우 수석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우리 당에 돈도 없고 이렇게 깨끗한 이념만 있는 사람의 당당입니다 우리 당으로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새누리당 당대표 성영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